네 반갑습니다. 티준신입니다. 여러분 태국에는 스타벅스가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 여기 센트럴에도 앞에 하나 있고 바로 옆에 하나 더 있어요. 근데 또 궁금하잖아 스타벅스 한국이랑 가격이 어떻게 다를까? 그럼 한번 봐볼게요. 메뉴 보면서 스타벅스가 되게 깔끔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여기 말고 저쪽 터미널 21쪽 가도 스타벅스 있고 중간중간에 한번씩 계속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센트럴 안에 있는 스타벅스 한번 찍어볼께요. 이런식으로 생겼습니다. 이거 그냥 한국이랑 비슷하고 저쪽 자리에 노트북 할 수 있게끔 콘센트도 있어요. 그리고 메뉴판이 지금 보일라나? 저기가 메뉴판이 열어보는데 이거 좀 당겨서 나중에 보여줄게요. 아메리카노가 115받, 그란데가 130받, 145받 이 정도 되니까 아메리카노만 비교하면 되겠죠? 화이트, 초코, 모카가 150정도니까 저게 한 5,000원? 5,6,000원 정도 되는.. 6,000원 좀 안되는 거고 아메리카노가 한 4,000원 정도? 4,000원 정도 하는 거 같아요. 계산기로 뚜들겨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 환율 한 38로 해가지고 하면은 4,370원 정도 하네요. 폴 사이즈가 이 정도고 그란데는 한 5,000원, 4,900원 정도 이 정도에요. 저 아메리카노 먹을 거라 일단 시켜볼게요. 아메리카노 원, 아이스, 그란데 사이즈. 맛은 어떨까? 여기가 다른 타일랜드 메뉴? 다른 타일랜드 커피? 그냥 다 똑같은 거 같아요. 아, 다른 타일랜드? 스테인모바? 네, 스테인모바. 아, 블랙티? 네. 그리고, 라이브. 그리고, 블랙 커피와 뮤즈콩. 콜드블루랑 이거. 이거 두 개는 타이에만 있대요. 다음에 와서 먹어보자. 오케이, 다음 타임, 아이 트라이. 버쿤카. 버쿤카. 아, 너는 한국에서 정말 맛있어. 아하하하. 너는 한국에서 정말 맛있어? 정말 맛있어. 아, 맛있지? 버쿤카. 버쿤카. 아, 태국에만 있는 메뉴도 한 두 개 정도 알려주셨고. 오니 타일랜드라고 하니까. 그것도 다음에 와서 한 번 마셔볼게요. 아, 깔려. 그리고, 얘는 아직은 플라스틱 빨대네. 이게 제일 좋다. 진짜. 태국 스타벅스가 한국 스타벅스보다 좋은 점. 이거 하나로 끝난 거 아니야? 플라스틱 빨대. 아, 살겠다. 아, 여기 제 친구는 케이크도 시켰네요. 케이크랑. 먹어봤어? 아직. 태국 커피의 맛. 아, 커피? 응, 커피 조금 뭔가 이상한 거 같은 느낌이. 다 이상한 거 아니야? 물이 달라서 그런가? 그 물로 해서? 기분 자식일 수도 있고. 나도 약간 진한 느낌인데? 스타벅스 그 특유의 탐맛 있잖아. 어, 어. 그건 있다, 스타벅스. 좀 진해. 나도 이제 작업해야지. 저희는 여기서 노트북으로 작업 좀 해보려고요. 난 한국에서도 이렇게 카페 와서 작업한 적 단 한 번도 없고. 데스크탑으로 작업하니까. 근데 이거 나름 좋은데? 좀, 좀. 진짜 멋있는 사람 된 기분인데? 그런 것보다도 이런 주변 백색 수업들. 아. 그게 약간 집중력에 통한 거. 야, 나도 학원 존중이 될 줄이야. 이거 좀 신기하다. 진짜 기분 신기해, 지금. 네. 난 태어나서 카페에서 공부해보는 거 처음이야. 근데 되게 할만한 거 같아요. 내가 생각한 거 보고. 아, 그. 뭐야. 와이파이가 되는지 그거 한번 물어보고 올게요. 그걸 안 물어봤네. 됐어. 아, 사, 사하디카. 어, 스타벅스 와이파이 패스워드 노? 노 패스워드? 노 패스워드? 아, 저스트, 오케이. 아, 오케오케. 땡큐. 뭐, 패스워드가 없다네요.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패스워드 없고, 없다는데? 회원가입을 해야 돼? 그런 거 같아. 두 개밖에 없어서 일단. 어. 나도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넣으려고 하려고. 해보자, 해보자. 네, 지금 친구랑 여기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추워 죽겠어요. 진짜로. 따뜻한 거 시킬 생각도 못했고. 아, 진짜 추워. 아, 너무 추워. 아, 너무 추워.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따뜻한 거 드시는. 옆에서 따뜻한 거. 어, 여기서 사람들이 따뜻한 거 시키는데 우리가 그 생각을 못했어. 진짜로. 어우, 많이 추워요. 여러분도 만약에 시키려면 조심하세요. 이거 따뜻한 거 시키세요, 따뜻한 거. 춥습니다. 아, 너무 추워. 어우, 진짜 어떻게 동남아에서 따뜻한 음료를 왜 시키라고 하지? 이 생각밖에 안 했지. 근데 진짜 추워요. 와, 태국 스터벅스. 너무 추워요. 진짜. 어우, 이거 너무 빵빵해. 이거 긴팔도 아까 팔 걷어놨는데. 다시 내렸어. 너무 추워가지고. 감기 걸릴 수준이야. 태국이 여러분. 더운 나라지만 저렇게 추운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와, 아무튼 이렇게 스터벅스도 보여줬고요. 어느 나라 가든 스터벅스 있지만 태국 스터벅스 거의 한국급입니다. 이거 한국이랑 비슷해요. 이거 괜찮고. 다음에는 그 없던 메뉴들도 한번 시켜 먹어볼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우, 춥다. 안녕. 와, 나왔다. 진짜 이거지. 와, 냄새부터. 예. gäller 하러 Giant Swish Camp. 진심 tendencies.